콘셉트카의 디자인을 잘 살렸다는 느낌과 함께 공개역학적 디자인을 설계를 통해 연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기능이나 디자인 모두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맛대로 선택이 가능한 C필러 색상은 소비자만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신형 니로 풀체인지 가격이 마침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전계약 일정 또한 예정이 되었던 18일에 사전계약이 실시가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신형 니로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기준 가격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트림인 트렌디 기준 차량 판매 시작 가격은 2833만원부터 시작해서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는 3513만원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2021년 니로의 경우 트렌디는 2598만원부터 시작해서 시그니처 트림은 3213만원인 만큼 이전 모델과 기본 모델 가격만 놓고 본다면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비싸진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유독 이번 니로 풀체인지 모델의 가격 공개 직후 친환경 차로서의 가성비가 좀 떨어졌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신형 니로 풀체인지 가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니로 풀체인지 가격 인상폭을 살펴보면 최근에 출시한 신차들의 가격 인상폭과 비슷한 가격 인상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인상폭만큼 이번 니로는 과연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관적인 디자인부터 살펴보자면 기존 니로의 이미지를 싹 다 갈아엎었고 보다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엣지팩 C필러 칼라 가니쉬를 적용시킴으로써 개성있는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외관적인 디자인이야 멋지게 디자인한 만큼 어느정도 납득이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 밖에도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인 플랫폼의 변화도 이번 니로 풀체인지 모델에 적용됨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 및 핸들링, 정숙성, 제동 및 성능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존 모델 대비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3세대 플랫폼 기반으로 최적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차체 크기를 키울 수 있었으며 그만큼 휠 베이스도 증가해 실내 공간 및 트렁크 적재 용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은 65mm, 휠 베이스는 20mm, 차체 높이는 10mm, 트렁크 공간은 15mm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 모델에서 선보일 수 없었던 풀 플랫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열 시트를 접을 경우 풀 플랫이 가능하도록 트렁크와 차체 바닥 높이를 일원화 시킨 만큼 각종 레저 및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객층을 고려한 차량 설계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시된 풀체인지 모델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니로 풀체인지 모델과 마찬가지로 같은 행보를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예상한 만큼 수준의 풀체인지 수준일 뿐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가격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존 차량 대비 파워트레인 변화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실망감은 커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존 니로 대비 연비 향상을 통해 좀처럼 넘기 힘들었던 20km 이상의 복합 연비를 달성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형 니로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이기는 하지만 기존 모델과 출력은 동일하겠지만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토크의 경우 약 15km 정도 감소한 만큼 주행감에 있어서 얼마만큼 체감이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며 앞서 출시한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DCT 6단 변속기를 적용을 통해 연비 향상을 이루어온 만큼 사실상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들과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다양성이 추가가 되었을 뿐 친환경 차량으로서 니로만의 뚜렷한 이미지 각인을 시킬 만한 핵심 요소는 이번 풀체인지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두고 볼 때 사실상 이번 신형 니로 또한 없어서 못 팔 만큼 큰 인기를 누릴 가능성은 아주 높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 생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차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출고 대기 기간이 약 1년 정도 인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번 니로 하이브리드에도 그만큼의 수요가 몰릴 텐데요. 물론 어떻게 생각해보면 친환경 차량으로서 잘 알려진 니로는 앞서 공개한 전기차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소재와 기술을 적용한 데 중점을 뒀는데요. 예를 들면 친환경 차량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가 함유된 섬유를 적용하거나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 또는 유칼립투스 입에서 추출한 원료를 바탕으로 만든 섬유를 사용하는 등 상당히 친환경적인 모습을 이번 신형 니로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도적으로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가격 인상폭에 영향을 줄 만큼의 변화는 상당히 소비자분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 밖에도 이번 신형 니로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적용된 그린존 드라이브보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밀집 주거지역 및 학교, 대형병원 등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로서 교통량에 맞춰 회생 제동량을 높이거나 낮춰 최적의 에너지 재생을 돕는 기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을 통한 마케팅 전략보다는 그린존 드라이브보드와 같은 친환경적인 기술력을 도입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콘세트카의 디자인을 잘 살렸다는 느낌과 함께 공개역학적 디자인을 설계를 통해 연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기능이나 디자인 모두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맛대로 선택이 가능한 C필러 색상은 소비자만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